인간 시절에 나는 사람들을 죽였어 나를 사랑한 나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유가 있었어?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제물로 바쳤어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두려워 나 때문에 기가 불행해질까봐 너 없이 이미 난 불행해 어떻게 해도 불행하다면 함께 불행하자 우리 내가 보여주겠다 연무의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 만약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기꺼이 너와 함께 떨어지겠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을까? 만약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복되는 운명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? 만약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틀 안에서 우리는 과연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 받을 것인가 만약 운명의 틀에서 만약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엔 내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보이겠다 서이선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어?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당신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난 가지 않겠어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길래 천국에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거든 그럴 자격도 없고 해피엔딩도 샤드엔딩도 아니고 그냥 흔하고 시시한 결말이라면서 그래서 내가 해피엔딩으로 만들 거야 긴 시간을 지나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인지도 모른다 이번엔 절대 너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 네가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혼자 멀리 가버린다는 말 하지 마 소원 접수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인간들의 삶은 행복만 하기에도 짧으니까 사랑해 천국 나도 사랑해 행복도 가끔은 독이 되는 법이지 당신이 토이 아버지를 지옥으로 이끌단 말 안젤라 자매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는 악마라 그래 잘 봐 이런 게 바로 대만이니까 진짜 악마를 먹도하고서야 악마가 되기를 멈춘 거지 죄사가 나한테 솔직했다면 도도이 난 정고원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난 결국 도도이를 불행하게 할 뿐이야 이게 내 본성이니까 도도이 지옥에서 너를 구해 정고원 계속 불러 정고원 언제까지고 대답할게 정고원 그렇게 나의 구원은 사라졌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감사합니다.